고로케를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사가? 어떻게 사가? 종류별로 다 사가야 되는 건가? 일단 하나씩 좀 맛을 보고. 그 다음에 이제. 그럼 제 기본적인 맛을 보자, 그러면 우리가. 채소 고로케에서 기본적인 맛인가요? 네, 그렇죠. 채소가 저희 대표이기도 해요. 이거 하나씩 사가니까. 채소 고로케? 아니, 형은 못 먹잖아. 아니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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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무슨 소리야? 내가 용산구에서 못 먹었지만 종로구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. 아따, 시기요. 아따, 시기요. 아따, 시기요. 아따, 시기요. 아따, 시기요. 미안해, 미안해. 진정도래. 진짜, 진짜. 세기를 뛰고 이렇게. 용산구에서 못 먹어서. 전부에서 좀. 자, 해가 부해, 빨리. 두하니, 염. 그래야지. 지는 쪽은 종로를 뜨는 걸로 왔어. 자식들이야, 인마. 나 마포스, 앱새벼, 인마. 돈 내고 밥 먹은 자가 없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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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 가위바위보. 누굴 내고 싶네. 자,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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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됐어. 이승 tough. 야 이거 구마적 대 구마적인데. 네. ują해서. 로이. empresas 수비장의 트렌레스. 5 Wet premium. 예스. 나. 나. 창문 안 내면 나. 부정. us. 이 인재 최상의 문제. 새 interact with gripsYes. 있는데요.